여러분 집회의 길을 받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좀 앞으로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복하게 모여야 오늘은 간정을 최소한 한 분이 두 번씩은 하셔야 이 시간을 다 채울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여름 집회의 말씀이 왜 예수인가 이게 이제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예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구원자 대표자 생명 주는 영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것을 차례대로 네 분이 먼저 발표하시고 그 다음 최소 두 번씩 간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상도 형님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대구교회 김상도 형제입니다 제가 맡은 그 말씀은 여름 집회 네 번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 예수 우리의 구원자 이 말씀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공식적으로 간증 말고 이제 이렇게 앞에서 요약하는 인물을 맡고 나니까 괜히 막 저도 가슴이 뛰고 설레고 이래가지고 김목사님 말씀 녹취한 것도 다시 다 읽어보고 또 뭐 정리했다가 지웠다가 뭐 그냥 이거 여름 집회 말씀 노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려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주제가 만만치 않은 주제이기도 하고 저는 예수 우리의 구원자 이거 가지고 내가 평생을 말해도 부족하다 싶은 그런 마음도 들고요 어쩌면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일생을 통해서 제가 이 사실을 증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걸 뭐 10분 동안에 요약해서 발표해야 되니까 이거 초인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제 형제들께서 다 공유하고 계시지만 이제 김목사님을 강사로 이제 결정하고 나서 제가 카톡을 드렸어요 이번 집회의 주제를 몰랐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김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마음에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담인가 하면 최근에 1년에 이제 교회의 이런 흐름을 통해서 너무 예수의 한쪽 측면에만 치우쳐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부담을 지고 있다 목회자로서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왜 예수인가를 가지고 이제 예수를 좀 입체적으로 조명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말씀하셨고 그 후에 이제 이 말씀 노트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말씀 예수 우리의 구원자 이 말을 듣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돌아다니면서 항상 이 말을 했던 것 같아 예수 우리의 대표자 이 말을 했다기보다는 항상 예수 우리의 구원자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왜 내 개념이 없는 분을 내가 만났으니까 그래서 뭐 이게 또 제가 또 목요일마다 이렇게 마이크업에 서다 보면 자꾸 이게 설화를 이렇게 해서 오늘도 또 어디로 튀어가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 또 걸릴지 몰라서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 노트에는 소제목을 따라서 저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인간의 절망적 상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뭐 사실은 아유 우승님 맛있는 걸 들고 오는 것 같은데 아 고디예요? 아 저 뭐 판매하는 거예요? 하여튼 예 그 인간의 절망적 상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이 다 있잖아요 뭐 이스라엘을 이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절망적 상태 뿐이라면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각자의 절망적 상태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절망들을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하고 따라가고 이랬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또 교제하고 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 아 이 절망은 또 객관적 절망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 이혼한 분들 되게 많더라고 근데 저는 이혼을 안 했거든요 이혼 안 하고도 내가 맨날 울면서 찌랄하고 막 절망이었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좀 그런 분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래 그러니까 아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이게 주관적 절망이지 그죠? 객관적 절망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제들의 그 간증을 들을 때 아이고 저걸 가지고 절망이라고 하나 이래 들으면 안 되고요 야 저 형제로서는 정말 피똥 쌓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저는 뭐 이제 제 절망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어릴 때는 이제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제가 학교를 못 다닌 것이 4개는 너무 큰 절망이었어요 초등학교를 재고 겨우 다녔다 했잖아요 6군데를 전학 다녔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두 군데 전라도에서 한 군데 대구에서 세 군데 이렇게 초등학교를 전학 다녔어요 그리고 그렇게 초등학교를 전학 다닐 때 옛날에는 요즘하고 달라서 전산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동사무소에서 퇴근 신고를 하고 퇴근 신고 되면 또 학교 가서 전출 신고인가 뭐 이걸 하고요 그리고 또 이사 가 가지고 서울에 이사 가면 서울에서 또 전입 신고를 동사무소에서 하고 그 수리되는데 뭐 보름인가 걸리거든요 그거 끝나고 나면 학교에 가서 전학 신고를 하고 뭐 이렇게 해요 한 번 학교를 옮길 때마다 두 달씩 내가 집에서 놀아야 돼요 그것도 뭐 1년에 한 번씩 했으면 괜찮은데 저는 이제 몰아가지고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6개 학교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뭐 한 번 전학 다녔서 두 달씩 쉬면 기초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게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를 못 갔거든요 형이 고등학교를 가는 바람에 저하고 상부는 뭐 기회도 아예 박탈당했죠 지금도 좀 약간 서운한 게 있는데 서운하다기보다는 형도 어쩔 수 없어서 그랬겠죠 아버지가 분명히 그렇게 유언했대요 엄마하고 엄마가 벌어서 셋을 공부를 못 시키겠으면 둘째를 공부시키라 아버지가 보기에 둘째가 제일 똑똑했나봐 근데 형이 자기 혼자 고등학교 딱 가니까 우리는 뭐 나갈이죠 낙동과 오리알 그것도 사실은요 알고 보면 제가 지금도 기억에 선한데요 형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면서 아버지가 전에도 한 번 간증한 적인데 돌가루 포도에 시멘트 포도를 구해 와가지고 형 교과서를 딱 싸주고 깨끗하게 제목을 직접 적어서 국어 1-1 하고 막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 폐병 걸려서 이제 일하러 못 다니고 엄마가 밤에 공장에 일하러 가고 이러면 저년마다 아버지가 이제 밥상을 펴가지고 형을 불러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 공부를 시켜요 국어책을 막 외우게 하거든요 뭐 바두가 이리와 나하고 놀자 뭐 영희야 이리와 나하고 놀자 뭐 이런 하여튼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무섭게 형한테 막 다그치면서 가르치니까 형은 쫄아가지고 버버벅거려 근데 형하고 3살 터울라는 나는 형이 1학년이면 8살이고 나는 5살이잖아요 형은 쫄아가지고 버버벅거리는데 나는 자유롭게 그 밥상 주위를 뺑뺑뺑 돌면서 다 외우는 거라 그리고 형이 막힐 때마다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중얼중얼 가니까 뭐 우리 아버지는 아마 나를 천재로 착각한 것 같아요 이건요 자녀교육 좀 해보고 여러 애를 키워보면 금방 알거든요 첫째가 알아서 엄마한테 기거든 엄마가 막 반 잡듯이 잡으니까 그럼 둘째들은 눈치가 있어가지고 알아서 긴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둘째들이 눈치를 보고 엄마의 뜻에 맞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흐르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진짜 잘난 줄 알고 한동안 고생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학교 못 다닌 것이 너무 깊은 열등감이었어요 그리고 형님이 실제로 고등학교를 가서 이것도 교회에서 간증했구나 우리 형이 이제 우여곡절 그때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이 신문을 구독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사설을 계속 읽고 이래야 나중에 대학가서 논술이나 이런 걸 잘한다고 사설을 보통 사설을 보기 위해서 신문을 구독하라고 하거든요 우리 형이 조선일보를 우리집 구독했어요 그 당시에 조선일보는 한문과 혼용되는 신문의 형태였는데 요즘처럼 국문만이 아니고 구독한 형은 신문을 잘 안 보고 양아치 같던 저는 시간이 많이 철철 남으니까 맨날 신문을 봤다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내가 한자 쓸 줄은 모지만 읽을 줄은 다 알게 됐잖아 왜 짐작하면서 읽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조선일보를 보면 항상 사회면에 그 꼭 평생 김밥을 판 할머니께서 돌아가지기 전에 전재산을 모아가지고 어떤 대학 도서관에 기증하는 거라 2억인가 장학금을 내놔요 그러면 그 대학에서는 그 장학금을 받고 그 할머니를 기념해서 장학재단도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런 게 조선일보 사회면에 자주 났어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내 인생에도 이런 독지가가 나타났으면 늘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마치 절망적인 이스라엘이 다유당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완전 암흑시대에 강대국 오고 마지막에는 로마가 식민지로 만들어가지고 로마가 천연을 지배했으니까 얼마나 강한 나라겠어요 주변을 다 식민지로 만들었고 이스라엘도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부임해 왔고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늘 우리 다유당 같은 메시아가 나타났으면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죠 꼭 그것처럼 저는 딱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 이야기를 듣는데 완전히 내더라고 나는 조선일보 사회면에 나타난 메시아 아이고 독지가 김군 자네는 머리는 좋은데 형편이 안 돼서 공부를 못하는구나 하면서 내가 밀어줄 테니까 한번 마음껏 공부해봐 내가 이 공상을 늘 어릴 때 했다니까 그런데 현실 안에서 안 나타났잖아요 그래도 우여우여 막 양아치처럼 해가고 공장 다니면서 이렇게 금연구실에서 대학 갔어요 또 내가 대학 가니까 또 전두환이 나타나가지고 구대타를 이렇게 해서 막 엉망 만들어 놓는 바람에 제가 처음 대학 갔을 때는 우리 엄마가 막 서문시장에 떠나가도록 울면서 있잖아요 우리 엄마 그때 이제 서문시장에 눈이 나빠서 더 이상 일을 못하시고 다니던 비산동교에 집사님이 하는 서문시장 지하에 가면 김밥하고 국수하고 파는 그런 식당가들이 있죠 거기 우리 엄마는 그 한 식당에 취직돼가지고 주급 얼마씩 받으면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형인이 의대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지만 제가 또 대학을 들어가고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엄마가 서문시장 지하가 떠나가도록 통곡을 하면서 울었잖아요 그리고 제 손을 이끌고 시내에 나갔어요 그 당시에 대구 시내에서 두 번째 큰 서점이 본영당 서점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사법시험 공부하는 책을 쫙 사줬다니까 민법 종책부터 시작해서 저보고도 사법시험 공부하라고 근데 제가 또 청개구리 아닙니까 그 시절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법서는 어디 간 데 없고 맨날 데모하고 돌아다니까 우리 집에 완전히 풍지 박상이 났죠 맨날 막 형한테 대들고 우리 형수님 나가니는 빨갱이 딱 하고 그러다 이제 목사님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 목사님 만났을 때 이 카드라고 내보고는 우리 자매한테는 멋있는 말 했죠 상도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상도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라 이게 대구교에서 아마 전설적인 말씀 중에 하나로 기억되고 있는데 저한테는 그런 고생한 말 안 했고요 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데모를 해서 인생이 어렵게 꼬였구나 하면서 공부를 해라 하면서 그래 내가 뭐 노름해가 빚도 있고 이래가 공부할 형편이 안 됩니다 하니까 얼마만 되겠냐 하더만은 진짜로 실제로 그 목사님 약방에서 자기 옷에서 지갑 꺼내더만 막 침을 뱉다 가면서 돈을 시할려가지고 주더라고 한 달에 50만원씩 그러면서 막 약도를 그려줘가지고 권도준이 있는 고시원에 올라가라고 내가 꿈에 그리던 10대 때 꿈에 그리던 독지갈 만난 거죠 근데 이거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 거라 이스라엘도 아마 다윗같은 사람이 나타나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막상 50만원씩 받으면서 고시원에 가서 법서 들고 해봤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 하든지 하니까 내가 허리 디스크 같다고 오더라니까 그리고요 저는 맨날 뭐 돌 던지고 환병 던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때 34살이었는데 고시원에 앉아있을라 하니 막 쥐 날라 하고 몸살 날라 하고 막 미치겠어요 책이 눈에 들어와야지 그래가지고 맨날 고시원 앞에 있는 오락실 가서 있잖아요 1942라는 그 비행기 격주시키는 게임하고 앉았고 막 도주인은요 같은 고시원에 있는데 한 눈 팔면 없어 나중에 보면 잠실에 가있어 잠실에 그때 저 무현이네 집 잠실 그 5층짜리 거기 있었거든 거기가 완전히 우리 막 아지트처럼 맨날 찾아가고 있잖아 거기서 밥 얻어먹고 막 이렇게 지냈는데 도주인은 눈만 감으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요 내가 아무리 절망이어도 이 물질적인 걸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거라 뭐 책 사주고 뭐 학용품비 주고 50만원씩 매달 줘갖는데 6단인가 받았거든요 그때 목사님 서울교회 오셨을 때 순회 오셨을 때 내가 캤어요 목사님 저 이 돈 못 갚으시면 되니까 내가 갚을 의사도 없고 지금도 못 갚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절망적인 상태를 해결하는 게 아니더라니까 뭐 이거 절망적 상태 이야기하니까 10분 다 갚으네 그런데 아니 그런데 두 번째 챕터가 성령으로 잉태해 드심 아닙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개념이 없는 분이 오셨다 이 말이거든 예수의 제자들도 똑같은 사람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지 막상 만나서 그 말씀을 듣고 쫓아다녀 보면 저도 그랬잖아요 누가 저보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샀을 것이다 이 개념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자매가 우리 둘 다 아는 지인들한테 다 물어보면서 캤거든 그런데 다 그래 니라도 살아야지 다 있겠다니까 병원에서 사무실 가도 그렇게 하고 한 명도 내 편을 안 들어요 심지어는 우리 형한테까지 갔잖아 우리 형 그때 중앙병원 있을 때 우리 와이프가 내하고 헤어지려고 결심하고 우리 형 갔다니까 찾아갔다 시아주버님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형이 할 말이 있습니까 아무 대책이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목사님이라도 한 번 만나왔으면 좋겠다 이카고 아무 힘 없이 그냥 떠나왔죠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나선 사람이 송구평 형님이 자기 아브라함의 동생이잖아 뭐지? 자기가 데리고 온 김상근의 동생이잖아 그래서 송구평 형이 또 나섰어요 그때 송구평 형이 뭐라고 한 거야? 저보고요 우리 와이프는 각오 없고 내하고 명예하고 울면서 골팡에서 갇혀있는데 송구평 형이 하루는 전화가 왔어 나는 구원자가 왔나 싶어 반갑게 전화를 받았죠 한 번 만나제 그래가지고 직결재판소 옆에 그때 고집불통인가 하는 도가니집에서 만났어요 구평 형이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중앙병원에 와서 한약을 다리라는 거라 그때 양한방협진병원이에요 중앙병원이 그래서 병경영 형님이 한방원장으로 있었어요 병경영 형님 방에 가서 한약을 다리는 일을 해라 일을 하면 직업이 생기니까 월급을 받으니까 내 문제를 그걸로 생각한 거라 마누라한테 돈 못 벌어서 갖다주는 무능적한 남편 이게 문제인 줄 알았어요 표면적으로는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이게 아닌데 싶어가지고 교회에서 내 처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힘 빠지는지 몰랐어요 야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히 진단을 못하는 거라 내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돈 못 벌어서 그렇다 남편 구실을 못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라 그런데 저는 진짜로 여름집 이후에 자꾸 내가 이 목사님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내 개념이 없는 분을 만났어요 내 개념이 있는 분 같으면 이게 땅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하늘에서 왔다는 말이 이 말이라고 했잖아요 김 목사님께서도 땅이란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곳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분 우리 개념 안에 없던 분 이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완전히 다른 일이죠 그래서 김 목사님 이번에 거칠게 말하대요 이걸 못 봐도 성경 반을 접어야지 뭐 이카더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다 보면 너무 버릴 것이 많거든 지구의 생김새도 그렇고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냐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냐 이런 것도 그렇고요 이제 고대 옛날에 쓰여진 이런 거니까 지금처럼 천문학이나 지구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일들을 많이 써놨거든요 뭐 사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생에 적용해서 인격적으로 다시 의미를 해석하면서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내 개념이 없는 분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적어도 내가 경험한 것을 이미 먼저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써놨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아 이게 내 말이구나 아 이게 진짜 진실이구나 하고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제가 다 모르는 거 못 받아들이지만 제가 알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아 이거 내가 경험해서 사실이구나 하고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승인하고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저보다 더 성경을 풍부하게 하시는 형제들이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면 아 그게 그 말이구나 하고 이번에도요 오늘도 내가 김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개인적인 경험하고 또 성경적 표현하고 이게 충돌이 일어나서 좀 어려울 수가 있다 이러면서 11시에서 너무 거칠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김목사님이 시편에 보면 일곱 번 단련해서 나온 금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 그러면 이제 불순물이 많이 사라지고 그만큼 순도가 높아진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또 시편에 어떤 그런 말씀 있는지 싶으면 계속 검색했잖아 일곱 번 단련해서 나온 금 아무리 검색해도 없어 그러니까 정금 검색해도 없어 일곱 번 띄어쓰기 잘못했나 싶으면 검색해도 없어 내가 한 30번 검색해서 겨우 찾았어요 금이 아니고 은히더만 10편 12편 6절인가 보면 일곱 번 달려나온 은같이 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내가 찾아보고 직접 내가 내게서 경험이 있고 이러니까 아 이게 금의 설명으로 하고 내가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더 성경을 깊이 알고 또 깊이 모르더라도 성경을 좋아하고 읽고 하는 분들의 표현 이런 것들을 저는 존중하고 옛날에는 아니랬거든요 아 저건 내가 다르네? 좀 이상하네? 뭐 이렇게 생각한 적도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태가 이렇게 오고 나니까 제가 우필의 영향을 받아서 제 마음도 많이 넓어졌어요 우필의 영향을 받아서 제 마음도 많이 넓어졌어요 우필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밴등이처럼 보이겠지만 그것도 제 속으로는요 아 내가 미처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성경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경의 표현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표현하면 나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내 영역과 지경을 넓혀가고 이런 작업을 이제 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필의 영향을 하도 세뇌를 시켜가지고 메타노이악하고 맨날 그러니까 성경은 잉태되셨으면 이것도 너무 남자의 정자 없이 잉태됐다 이렇게 진짜 받아들이더라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런 자매를 직접 만났어요 이 아줌마가 카톨릭 성당에 다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래서 호시어처 성경 모험할 때 나왔어요 한 1년을 내가 같이 공부했어 그리고 이 자매가 말씀을 듣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난 지금도 한 번도 이렇게 내한테 고백한 사람이 없는데 모임하다가 이 자매가 간정시간이 됐는데 선생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많은 성경 꿀보다 더 닮니다 이 카드라니까? 이 성당에 다니는 자매가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이 좋으면 극하겠어요 그런데 그 모임이 다음 텍스트가 뭐 있는가 마태복음이었어 마태복음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익혀 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모임을 하면서 여기서 동정녀라는 말은 사실은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뭐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면서 예수님 사생하다 캣붓어 내가 요셉이 친아버지가 아니고 아마 잘은 모르지만 내 상상력을 동원해서 마리아한테 다른 사귀는 남자가 있었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내보고 선생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카던 그 자매가 그 다음 주부터 딱 안 나오더라니까 와 내 충격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큰 일을 일으키는 거라 맨날 우리하고 함께 살다가 성경의 표현이 아니네 하고 바로 방튀 나가는 분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마음을 열고 서로 간에 혹시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성경의 표현이 1.1핵도 손대면 안 되고 이런 구절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처럼 양아치처럼 망나니처럼 내 된 대로 막 받아들이고 이런 형제도 있으니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늘 교정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가 뭐 하다보니까 요즘 성미요한테 얼마나 교정을 받는지 제가 나는 말하는 것마다 혼나 늘 교정을 받고 진짜로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메타노야 했잖아요 이건 이제 화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메타노야를 우리말로 우리말 성경이 회계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너무 좁아졌어요 회계하니까 술 마시고 바람피우고 이런 거 뉘우치고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른 말씀을 들으면서 메타노야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생활 함께하던 제호형이 책 냈다 했죠 메타노야라는 제목으로 책도 내고 우리 우필한테 제가 그 책 빌려가 열심히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전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던 길을 돌이키다 이런 말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생각의 전환 내 모든 것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이런 경험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 안에서 물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이렇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형제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늘 메타노야 앞에 서야 되겠지만 저는 하여튼 세계가 바뀌는 경험을 이건 우리 일반적인 교회 형제들은 잘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세계가 바뀌는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운동권을 했잖아요 마르커스 레닌의 책을 읽으면서 그게 너무 논리적이라서 내가 지금도 마르커스의 자본 논의 이야기하려고 하면 정말 감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노동자들은 새가 빠지게 일하고도 생산한 가치의 일부를 이익여라고 하죠 이익여를 자본가들에게 뺏기는 거 이걸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지 와 내가 거기에 반해가지고요 우리마 같은 노동자가 다시는 이 땅에 있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내가 목사님 만나는 바람에 갑자기 막 메타노야가 일어났잖아요 저는 메타노야로도 사실 설명이 안 되는 정말 코페리니스쿠스적 전환이 일어났는데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가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 해봐야 발 딛고 가는 세계 뭐 이런 거죠 제가 말했잖아요 지식 안에서도 관념능과 유물로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말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세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세계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 인생 안에서 정말 전율이 일어났죠 메타노야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이제 이걸 떠들고 도달하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평범하게 내가 무당한텐 안 가봤지만 저는 전생에 평범하게 살 그건 아닌가 봐 하여튼 내게 온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한테 떠들고 전하면서 살아야 될 운명을 가지고 있는가 봐요 운동권에서도 제가 교회나 성당단회를 싹 꼬셔가지고 의식화시켜가지고 싹 빼내가 우리 조직으로 그런 거 했거든요 진짜로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이건 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 막 충격적인 말씀이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말씀이고 정말 저는 물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물에 빠지면요 어떤 사람들은 노력해라 이 칸타니까 아 시발 물에 빠지는데 노력하면 더 깊이 빠지지 안 그렇습니까 물에 빠졌다는 말은 나로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거든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으면 노력해서 할 수 있으면 그건 수영하거나 물놀이 한다고 표현하지 누가 물에 빠졌다고 표현해요 우리 인생이 다 물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라 물 밖에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물 밖에서 로프들 던져주든지 구명조끼를 던져주든지 튜브를 던져주든지 해야 되잖아요 저는 진짜 기적적으로 내게 구명로프를 던져주신 분을 만나서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이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자기들이 먼저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했더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셔 너는 나를 뭐라카노 다른 사람들은 뭐라카노 이 카드리만은 갑자기 베드로 보고 곤란하고 묻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카드라고 저도 사실 막 이 카드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카드하면 욕먹잖아 그 형이 왕기형이 먼저 카는 바람에 그래서 막 저는 입으로 닦고요 사실은 저는 막 솔직히 말하면 한솔이처럼 카고 싶었다니까 황규순 누나처럼 카고 싶었어 근데 그게 내 코드에 딱 맞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우리 교회 이단소리 듣는 걸 막 걱정하고 이럴 때마다 내가 목사님한테 막 했다니까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단소리 안 들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내가 저보고 특별히 목사님 부탁했거든요 그거 누구야 그 박재한인가 박재한 그 영남신학교에 다니는 학생 한 명 와가지고 3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막 크리스마스 때 들썩하게 하고 가고 나중에 우리가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공개토론에 올라갔을 때 우리 쪽 반대쪽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너희는 크리스마스 때 목사님 생일을 크리스마스로 보내자라 하면서 막 반대 증언하던 애가 있어요 목사님이 하루는 저를 부르더니 영남신학교를 찾아가라는 거라 왜 욕하니까 박재한 목사를 찾으래 가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목사쯤 됐을 테니까 찾으래 어떻게 찾아가고 하니까 네가 박재한 목사님한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갖고 싶어서 소식 연락처를 알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래 영남신학교 지금 대신대학교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소리를 듣는데 속으로 막 천불이 나더라니까 거기 목사님 시키는데 안 갔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김치원 목사님 5년 전에 부를 때도요 내가 이런 생각했다니까 그렇게 꼭 이단소리를 안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꼬여가지고 제가 여기 와 있잖아요 안 이상합니까? 이게 진짜 내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마치 반찬 콩자반 접시에서 딱 집어가지고 요접시에서 조접시에서 옮기듯이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형제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막 목사님 욕도 하고 이러길래 내가 그런가 하고 그러면서 아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분명히 내 구원이 절망적 상태에서 구원되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용하신 것이었구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이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불렀구나 이걸 알게 됐죠 그리고 제가 요즘은 그리스도한 말을 좋아하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저도 목사님 목사님 캤을 거라 그래서 제가 강의하러 다니면 다 목사님 이야기 했잖아요 상도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한 학기 한 번씩은 꼭 했다니까 매주 강의하면요 16주에서 18주 이래 강의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부풀려질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잘하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 듣는 엄마들이 저를 막 칭찬해요 그럼 그때마다 내가 출처를 이야기하잖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말한 모든 것은 사실은 내가 내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절망적이었던 때를 막 울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떤 엄마는 저한테 조용히 다가가 뭐라 칭찬해요 강의 끝나고 선생님 선생님 같이 그 순수한 눈을 가지신 분이 옛날에 그랬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이제 그 이야기 그만하셔도 괜찮아 욕한다니까 그런데 속으로 뭐라 칭찬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줄 알았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거 다 제 안에서 막 일어나더라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 말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여기 목사님이 예수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 했잖아요 우리와 다른 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기 딱 정리해놨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제가 또 나와서 이야기할게요 하여튼 저는 나와 다른 분을 내 구원자로 만났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복되고 사실 나와 같다는 것보다 이걸 말하기에는 난 더 행복해 사실은 그래서 너희 11시하고 잘 안 만나봐 하여튼 죄송합니다 나와 같은 우리의 대표자라는 예수를 또 우리 영수형제가 말할 테니까 잘 들어보고 내가 생각을 바꾸든지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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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